아까 전에는 아기여서 다리가 아파서 잘 못 탔어요 아 아기여서 다리가 아파서 잘 못 탔었어요? 네! 다리가 짧아서요 다리가 짧아서요 이제 다리가 많이 길어져서 탈 수 있어요? 네! 킥보드 타고 있어요? 킥보드 타고 있어요? 슈욱 내일 우리 저쪽 가서 타자 킥보드 저쪽 가서 출발 아빠 올려줄게요 잠시만 기다려요 잘 됐어요 이쪽 가서 우리 저쪽 가서 타자 여기에서는 마음껏 편하게 타면 돼요 우와 잘 탄다 어? 왜요? 뭐 있어요? 어? 벌레 있어요? 개미가 있었구나 가자 출발 개미 피해서 갈거야? 개미가 혹시나 다칠까봐 피해서 가는거야? 응 알겠어요 가자 어? 저기 축구공 모양 같아 응 축구공 모양이야 꽃이 있네 꽃이 많이 있네 가서 구경하자 지킥보드 타고 나율이가 좋아하는 꽃이네 저기 놀이자 나율이가 좋아하는 꽃이잖아 나율이 좋아하는 꽃이네 좋은색 꽃이잖아 축구공에 꽃있네 나율이 꽃있네 축구공에 꽃있네 올라와서 담아 하잖아 응 저기 엄마가 옆에 같이 있네 나율이도 아빠가 옆에 있잖아 가자 응 나는 엄마가 오실거야 엄마 좀 이따가 오실거야 결혼식 가서 뭐? 결혼식 가셨어? 엄마? 엄마 친구분이 결혼하셔서 결혼식 갔다가 올거야 결혼식은 뭐예요? 결혼식? 네 결혼하는거? 제마 오지 여기는 파란색이 맞네 아빠가 좋아하는 파란색이 맞네 나도 좋아하는데 응 나유리도 좋아하는 파란색이네 응 저기 호랑이가 있어 어 저기 호랑이가 있다 호랑이가 축구를 하고 있어 호랑이가 축구를 하고 있어 응 나유리도 축구 잘하잖아요 공차기 잘하지 않아요? 응 나유리 저기 한번 구경 가볼까? 응 저기 뭐가 하고 있나봐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누구 소리예요? 어? 우와 저기 호수가 있어 나유라 누구 소리일까요? 누구 소리일까요? 저는 강같아 응 강같아 강이 있는거 같은데요 우리 이제 엄마한테 가볼까? 응 엄마한테 한번 가보자 저기 결혼식장에 있어요 여기 어디 있어? 이쪽으로 가면 있을 것 같아 저쪽으로 가보자 저쪽으로 가보자 나유리 이제 킥보드 진짜 잘 타네 네 어릴 때는 잘 못 탔는데 이제 진짜 잘 타네 네 언니라서요 응 이제 언니가 되어서 나유리도 킥보드를 진짜 잘 타네 아까 전에는 아기여서 다리가 아파서 잘 못 탔어요 네 다리가 짧아서요 다리가 짧아서요 다리가 짧아서요 다리가 짧아서요 이제 다리가 많이 길어져서 탈 수 있어요? 네 이제 다리가 안 아파요 이제 다리가 안 아파요? 이제 다리가 안 아파요? 우리 벽별모양 맞춰요 맞아요 벽별모양이에요 우리가 초록색이잖아 응 라유리가 좋아하는 초록색이야? 네 내가 초록색을 얼마나 좋아하는색이야 응 엄마 보러 가자 엄마 저쪽으로 가면 결혼식장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엄마도 보일 수 있게 되어서 파란색도 있네 아빠가 좋아해요 아빠가 좋아해요? 아빠가 좋아해요? 엄마 어디 갔지? 엄마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것 같아 우와 저기 꽃 예쁜 꽃들이 있는데 나이가 좋아하는 빨간색 근데 밑에도 꽃이 있는 것 같은데 응? 우와 여기 축구공 위에 꽃이 엄청 예쁘게 많이 있다 응 여기 축구공 위에 꽃이 엄청 예쁘게 많이 있다 맞아 가자 응 아빠야 늦었어 아빠야 늦었어 아빠야 늦었어 아빠야 늦었어 아빠야 늦었어 아빠야 아아 이거가 뭐야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